삶의 어떤 것은 중요하다. 그리고 그들은 자격이 있는데 너의 안전한 헌신과 전념을 다름한 자격이 있다. 중요한 게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. 뭐 할 때? 수행할 때. 너의 일을 수행하고 너의 결혼을 발전시키고 너의 아이를 이우고 그리고 리그의 볼링 챔피언식을 위해서 경쟁하는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. 그것에게 너의 모든 걸 너의 모든 걸 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성공해. 그리고 그것이 주는데 우리에게 보여준다. 자부심과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준다. 브랭이도 몇몇 지점에서 위 속도가 안 되는 것 같다. 위치 안 맞는 채권이라고 조심하시고 브랭이도 삶의 몇몇 지점에서 우린 들었는데 지각동사 목적 동사원형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었죠. 항상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하는 걸 들었죠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는데 이 조언의 지혜를 받아들였죠. 무엇이? 별것에 짓나는 것 없이. 이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죠. 왜냐하면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야. 누군가가 판단할 거라는 것. 그들의 노력을. 그리고 그대로 꾸질들 거라는 걸. 보완되면 그들이 매스트라지 않으면.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놓치게 되는데 많은 즐거움을 놓치게 되고 생각을 열피는 그 즐거운 활동을 놓치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항상 너의 최선을 다하라는 정신 때문인 거지. 성공하기 때문인 거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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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